마구 할머니 똥이라 그래 이거 이렇게 하고 드셔 비주얼은 고이 된장국이 네 저 맞아요 제꺼야 제꺼 어머 어머 왜 이렇게 저 할머니 안 먹었어 뭐야 이거 떡볶이 먹으러 가자 가자 떡볶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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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할머니 아 안녕하세요 이 새끼 저 새끼가 아닌 두 끼에서 신메뉴 마라샹도 앤 떡볶이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저희 할아버지랑 한번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정말 맛있겠다 진지하고 냉정하게 팩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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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탕 주라 정말 맛있겠다 으아아아아 아유 뭐예요 턱 조심하세요 턱 네 투턱이 아니라 방치턱 조심하세요 네 저 맞아요 어? 어디 산 누구세요? 남대문고 산 남대문 안 열렸죠? 네? 네 빨리 오라고 대박 누구지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 할아버지 어 맞아요 할아버지 희진한장 들어와 들어와 남자애들 왜 날피해? 오늘 뭐래 희진한장 귀에다가 내고 이라경 아니야 아니야 이러는데 누구야? 사람들이 대놓고 유키에 대놓고? 어 뭐래? 이라경이다 이라경이다 이러고 또 누구는 아니다 아니다 이러고 난리가 난 거야 유키에 대놓고? 어 직접 귀에 대진 않았지 어 멀리서 했지 내가 다가가가지고 내가 맞다고 했어 답답해서 어 저 우리야? 이거 들고 가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라경이 맞으세요? 맞아요 사진 찍으실 수 있으세요? 네 이게 뭐야? 아 떠? 그거는 마라탕 아니야? 우리도 저거 따라다와보자 처음 뵙겠습니다 네 알뜰하게 먹어야 되는데 환경 부담금이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맛있게 드세요 저 이라경 맞아요 네 치얼스 이거 사회도 이거 진짜 뜨끈뜨끈한 한번 답 써봐 이거? 응 찜질방이야 답 써보셔 감자 아니야? 감자 아니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게 앞접시였어 네 와 아 아 먼저 답 써보셔 네 어때? 좀 더 익어야 되지? 네 둘이 익었지? 네 맛이 어때요? 다이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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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끼가 두 끼인 이유는 두세요 끼지 마세요 떨어진 거 끼지 마세요 그래서 두 끼예요 음 음 괜찮지? 부대찌개 같고 마시멜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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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이 없다고? 그거 떡이야 마라탕이야 떡볶이야 여기지? 요만큼 먹어도 9,900원 지구 한 통을 다 씹어먹어도 9,900원이야 좁쌀만큼 먹어도 9,900원 돼지같이 먹어도 9,900원 올라가오면 계란 마시멜로우 마시멜로우 으응 마시멜로우 푸짐 반죽 두세 ène 아 이게 무슨 배춧국이냐고요 여러분 성경채를 이렇게 먹는 종아리 보면 아주 맛있는 게 하나 들어있어. 어떤 거? 다 터져버렸네. 아이고, 주거지국이 됐네. 내가 찾으면 꼭 줄게. 아니요, 줄게. 돼지 곱창. 돼지 곱창. 돼지 곱창. 돼지 곱창이야. 마라탕이 납니다, 그 말이야. 학생들 주머니가 그렇게 생겼어. 주머니가 너덜너덜하더라고, 아까. 애들 먹는 음식이기도 한 개야. 할아버지도 드실 수 있는 음식이야. 애들이랑 먹는 건 아니야. 여기 전에 시크 먹는 거, 여기 시크 먹는 거야. 여기는 떡볶이집이야? 여긴 떡볶이집이야. 떡볶이 때 마라탕이 있어. 요즘 마라탕 인행이니까 짬뽕을 시킨 거야. 야채 그만. 무슨 겉절이도 아니고. 아이고, 아이고, 다 흘렸다. 할아버지는 하도 흘리니까 이렇게 하고 드셔. 자, 이게 해물파전이 돼가고 있어요, 지금. 아니, 떡볶이에 모기버섯을 넣으면 어떡해. 이거 맞는 거다, 이거. 아니, 떡볶이에 모기버섯을 넣으면 어떡해요. 잠시만요. 이게 아직 마라탕 타임이 아닌데, 지금. 아니, 엄마. 소스 안 가져왔어요? 소스요? 김치부침개가 돼가고 있어, 지금. 이건 떡볶이도 아니고 뭐야, 이게. 떡볶이도 안 돼. 정말 이건 마고 할머니 똥이라고 그래, 이거. 똥 덩어리네. 야, 우리 엄마. 아, 맛있는 거예요, 얘가. 이거 닭도리탕 아니야? 아니야. 소스지를 커팅도 안 했어. 개업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커팅식을 안 했나 보다. 엽떡이 국제 먹고 싶어요, 이게. 이제 배부르면 안 돼. 지치지 마, 할아버지. 지금 배부르면 안 돼. 마고 할머니 똥 좀 더 드셔. 마약탕 먹으러 온 거야. 한 번에 먹으면 돼. 이거 다 먹으려야, 내 밥이야. 먹을 수 있어. 엄마가 만들어주는 떡볶이 보다 맛있네, 확실히. 엄마가 만들어주는 떡볶이 보다 맛있네, 확실히. 아니, 그거 쌩으로 왜 잡어? 나도 먹어볼까? 먹어도 돼? 네, 쌩으로 먹으려고 그래. 또 주셨어요? 이거 지금 샌 걸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떤지 한 번. 냉정하게, 마저씨. 오늘 멀리 그잖아. 아니야, 원래 이처먹는. 밥을 삼기고. 어때? 먹어봐. 왜 웃어요? 마라탕 전문점에서 먹는 마라탕이랑은 맛이 달라요. 맛이 다르다. 완전히 맛이 달라요. 그게 마라탕이면 이건 목욕탕입니다. 냄새도 마라탕 냄새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 마라탕 아닙니다. 우리가 마라탕이라 생각하면 먹어요. 마라탕 아닙니다. 소가탕이에요, 이거 마라탕 아니야. 진짜 소가탕. 비주얼은 거의 된장국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요리를 굉장히 못하시거든요. 마라탕 만든다고 레시피 정확히 7분 보고 만든 마라탕 맛입니다. 냄새부터가 마라탕 냄새가 아니에요, 이거는. 억지로 따라하는 냄새. 두께에서 마라탕까지 잘하면 안 되지. 마라탕 자겠지, 문 닫지, 그럼.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습니다. 두께에서는 떡볶이만 잡았고, 두께에 마라탕을 기대하고 오지 마라. 잘 먹었습니다. 두께 일찔 언니들. 근데 이건 누구분이야? 제꺼야, 제꺼. 어머, 왜 때려? 왜 때려? 뭐야 이거. 야, 신사 여러분 안녕히 가세요. 가세요 이제. 제발 가세요. 조심히 가세요. 조심히 가세요. 둘 다INE 하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건 investir